롯데이 챔 무늬 안녕하세요 딱딱샤입니다 오늘은 마시멜로 시리얼 먹어볼거에요 이거는 레인보우 색깔인데요 무지개 무지개에요 색깔이 너무 너무 이뻐요 살짝 바삭하고 엄청나게 달아요 뭐지 왜이렇게 맛있지 이번에는 이 빵빠레 아이스크림 마시멜로 특히 만화에 나올것같이 생겼어요 어 뭐야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달달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고소하고 달달한 바닐라 치킨이 안 나니까 완전 바삭바삭해요 완전 바삭바삭해요 고소하고 달달한 바삭바삭해요 와 진짜 강추 완전 강추 그리고 이번에는 시리얼은 우유와 같이 말아먹어야죠 고소하고 달달한 바삭바삭 고소하고 달달한 바삭바삭 너무 힘들어요 그냥 России 다음날에 고소하고 달달해서 고소하고 달달한 바삭바삭 우슈랑도 잘 어울리고 아이스크림도 잘 어울리고 노텔잼 무늬 아 진짜 살짝 오레오 시리얼에 조그만한 딱 요만한 사이즈의 하얀색깔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는데 따끔하지나요 어머 이게 뭐야 엄청 기대했는데 기대한만큼 맛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콕콕콕 박아서 드시는 것도 진짜 추천해요 와 너무 맛있어 어 지금 들어가 잠깐 오늘 사이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꾼하세요 그러면 안녕